박성희 TV 들어가시면 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. 추석도 다 가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 고향역 한번 가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오래오래 고수베스 피아리는 자른 고향이야 희미콘이 모두가 반겨주겠지 달려보라 고향열차 설렘 건수 안고 눈 감아도 푸른 우리 그리운 나의 고향이여 자, 방송 들어보실까요? 어머, 어디서 이렇게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네 하스하스 피아리 지금 고향이여 다정이 손잡고 고개만 넘어서 갈 때 흰돌이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모르신 나의 고향이여 네 네 네 다운애 선생님은 뭐 최고죠